요즘 살아오신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오백만 읽고 숨겨 놓여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안겨낸 거에요. 오백만 원도 좀 은말이 없을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오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기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놨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을 달고 그들락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인데,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마치 강물이 아무리 좌우로 굽이처러더라도, 결국 바다로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듯이, 저도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직을 떠나는 건데요. 또 한편 보면 돌아가는 것이죠. 시민의 지위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대동력 자리가 매우 막중하고 또 원세로운 자리에 있어서 사실이지만, 또 매우 힘들고 어려워져도 많죠. 지난 5일이란 듯이 아주 긴 세월이기도 하고, 아주 짧은 세월이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이걸 벗고 올 때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역사를 물려줍시다. 착한 사람이 이긴다는 믿음을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